자, 시작합니다. 과세표준결정방법과 사실상취득가액 포함여부까지 강의가 들어갔네요. 자, 2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전기사용은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기사용 이런 거 관련이 없잖아요. 전기가스는 취득 후 이용자가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이 없다. 그 다음 2번은 건설할 때 자금, 취득과 관련이 있죠? 포함. 그럼 3번은 나왔다. 연부, 할부는 취득과 관련이 있죠? 구입할 때 연부로 구입하고 할부로 구입할 수 있잖아, 법에 의해서. 그럼 이거는 개인법인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법인이,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그럼 취득가액에 제외한다는 뜻은 뭐다? 취득세를 덜 걷겠다. 그럼 덜 걷는 건 좋은데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이 낮아서 양도세가 더 나와요. 뭐죠? 취득세를 줄여준다. 줄여주는 대신에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이 낮아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연부, 할부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법인이니까 맞네. 자, 그 다음 4번은 글씨, 글씨가 뭐야?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한다. 용역비 뭐 이런 거. 그 다음 5번은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약정한 거는 돈이 나가는 거야. 뭐를 약정해서? 조건부담백. 또 하나 뭐가 있어? 채무, 인수액. 이런 거 돈이 나가네. 당사자끼리 약정해서. 왜 약정해서?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취득에 관련이 없는 비용. 1번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됐네. 여기다 뭐를 곱하나요? 세율. 그럼 산출색. 지금부터 뭘로 간다? 세율. 자, 여기에서 이제 세율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근차근 기본부터 잡아가요. 자, 세율 구조 꼭대기. 그래도 취득세는 물세다. 물건 보고 일정한 세율을 곱하죠? 무슨 구조로 돼 있다? 차등비례세율. 법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차등비례세율이다. 이거를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로 사용한다? 표준세율로도 사용하고 지방에서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이다.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차등비례세율은 몇 프로를 곱하세요? 일정하게. 법에서 정한 세율을 지방에서는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해가 기본이 되는 세류예요. 이해가 돼야 밑에가 된다.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을 완벽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이네. 그럼 표준세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과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2%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을 다섯 개로 나눕니다. 합쳐서 과세하는 게 표준세율이다. 그럼 표준은 기본이 되는 세율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다. 몇 프로?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방자치단체상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 중과세율은 가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표준세율은 50% 범위 안에서 가감이 가능한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이거지. 표준세율만 그래서 100분의 50 앞에는 표준세율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섯 개로 구분해요. 원인이 첫 번째는 유상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징역 네 번째는 뭐다? 공유, 합유, 총유 순서는 관계없어. 원시취득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는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럼 대표적인 원인이 뭐다? 유상 우리 이거 기초 과정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암기 다 끝났잖아요 지금. 다 한 거잖아요. 또 하는 거야 이제 또. 반복하는 거야. 여기서 또 하고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또 하고 요약집 강의할 때 또 하고 그리고 특강할 때 또 하고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한다. 자 유상 원인이 유상이에요. 그럼 유상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물건을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느냐 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농지는 물건 가액의 과세 표준의 몇 프로를 부담한다. 3% 퍼센트로 외우세요. 그러나 시험은 고급스럽게 1000분비로 나온다. 1000분의 33% 100분비로 표시 안 해요. 소수점이 나오므로 그 다음 농지가 아닌 거는 몇 프로다. 그 다음 농지가 아닌 거는 몇 프로다. 4% 1000분비로 뭐다. 1000분의 40 제일 비싸 4% 유상 왜 능력이 있으니까 4% 보다 말아 이거지. 100억짜리도 4% 1000억짜리도 4% 1억짜리도 4% 그래서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게 뭐야. 비례세율.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네 가지 전답 과목 실제 농지 뒤에서 나올 거예요. 농지는 네 가지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여기에서 유상이다. 그럼 유상의 대표적인 거는 뭐다. 매매 오른쪽에 교환은 별 딱 붙여 교환은 유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율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공경매다. 유상이다. 여기서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한다. 전 밥 논밭이죠. 과수원 목장용지 네 가지 그럼 농지를 돈 주고 사면 3% 농지가 아닌 건 4%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 상가를 그냥 받아도 4% 이렇게 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4% 4% 원인이 유상일 때 자 두번째 원인이 뭐다. 상속 상속도 뭐와 뭘로 구분한다. 농지를 상속 받으면 2.3 그 다음 그 다음 외를 상속 받으면 2.8 이렇게 그 다음 유상이 제일 비싸요. 능력이 있으니까 상속은 좀 싸 유예보다 농지를 돈 주고 사면 3% 농지를 상속 받으면 2.3% 1000분비로 1000분비로 뭐다. 1000분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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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분비 23 1000분비 1000분비 28 그래서 이렇게 다 2%보다 다 많죠 2%보다 다 크잖아. 왜 취득세 2%와 과거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니까 2%보다 많아요. 다 2%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상속 이외 무상은 뭐다. 증여를 얘기하는 거야. 무상은 증여다. 증여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비영리 사업자와 외로 구분합니다. 비영리는 증여에서만 쓰는 용어다. 비영리 단체가 뭐다. 종교 학교 각종 복지 법인 뭐 정당 비영리 법인이죠. 비영리는 2.8 그 다음 비영리가 아닌 자 나머지는 전부 3.5 요렇게 그래서 상속보다는 증여가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비영리가 아니잖아 3.5%를 부담해야 됩니다. 3.5% 비영리는 2.8 자 그 다음 원시 원시 취득 최초의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일률적으로 몇 몇 프로 2.8 원시가 뭐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또는 신재축 원시 신축 이런 거 그리고 중축 또 늘어난 부분은 세율에서 원시에 들어가요 개수 이런 거 면적 증가 중축 늘어난 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 2.8%를 부담한다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을 무슨 등기 하는 거다 분할 등기를 한다 취득하고 분할 등기 세율이 몇 프로다 2.3 요렇게 그래서 앞에 거는 옛날의 취득세율 뒤에 거는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 이에요 그러니까 2%가 다 넘어가네요 가장 높은 세율이 몇 프로야 4% 가장 낮은 게 뭐야 2.3 나머지는 다 중간그룹에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리할 거는 첫 번째 농지는 유상과 상속에만 쓴다 농지는 비영리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증해에서만 사람 중심이니까 비영리사업자가 받았느냐 아닌 자가 받았느냐 자 이 세율을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다르게 곱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이라고 얘기한다 표준세율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유상은 뭐다 숫자베일이 샛넷이야 샛넷 샛넷 농지는 숫자베일이 어떻게 돼 38광땡 상속집에 가서 38광땡을 잡았다 2만 붙이면 돼 그 다음 증여는 언제 받았다 증여 받으면 만세 부르지 광복절날 받은 거야 광복절날 8위로 증여 받았네 아싸 만세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광복절날 많이 불렀다 여기다 2만 붙이면 돼요 2만 붙이면 된다 그리고 원시취득은 원시인 팔 부러졌다 팔 2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원시취득은 약이 없다 이파리로 치료한다 원시인 팔 부러졌다 이파리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공유만 알립니다 정치인 공사미 공사미 영사미 2만 붙이면 된다 그래도 유상은 제일 비싼 4% 3,4 상속은 3,8 증여는 광복절 8,2 공유는 공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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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인은 이파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이유였듯은 암기가 수반되어야 돼요 이게 표준세율이다 그 다음 밑에 농지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 수원 앤드 실제 농사져야 농지예요 사실관계를 따짐으로 실제 농작물 경작 등을 해야 돼 농지가 된다 자 그럼 뒤에 뭐가 나왔을 꼭대기 목장용지 나왔잖아 결론이 니은이야 그래서 취득서에서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한다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앤드 실제 실제가 나오면 틀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 이런 애들이 비영리 사업자야 중요한 거는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징예받았을 때 우리가 복지법인에 징예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복지법인은 취득세내야지 2.8 이런 식으로 비영리 사업자는 징예만 쓰는 거예요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유상 유상이나 상속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돼 다섯 가지 중에 어떤 원인인가 그 다음 세율을 정리해서 답을 쓰면 되겠네요 이게 표준 세율이에요 근데 이제 98쪽 양과로 2번 양과로 2번이 뒤지게 복잡해요 유상 승계 취득하는 주택의 표준 세율 별 딱 붙여 98쪽 자 여기에서 유상은 농지와 외 이 외는 뭐다 주택을 제외한 거예요 주택은 따로 규정이야 농지 주택 빼고 나머지야 대표적인 거는 상가를 분양받으면 3% 그래서 주택은 세율이 달라요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어찌고저찌고 오른쪽 박스의 별 딱 붙여요 주택 주택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법 내용이 계속 바뀌어 어떤 애에는 세율이 낮고 어떤 애에는 세율이 높고 과거의 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여러 번 법이 바뀌었으므로 그래도 꼭대기 6억까지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하는 1%에서 3%를 차등 적용한다 공식을 통해서 그 다음 9억 초과 3% 이렇게 그럼 요외가 중요하지 6억 초과에서 9억이하는 취득 당시 가약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세분화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에는 1에서 3%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가약에 따라 적용하겠다 이 공식을 통해서 그럼 7억 5천에 거래했다 세율 몇 프로 7억 5천에 거래해서 그럼 가운데 거 적용하지 7억 5천에 거래했으면 7억 5천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하면 나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되고 8억 자리다 가운데 들어가지 8억 이면 8억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렇게 차등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단 9억 초과는 3%로 갑니다 이게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이야 자 그 다음 이제 공입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세야 그래서 주택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또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작년에 뭐다 주택을 중과세 하겠다 집값 안 떨어지니까 중과세가 나왔다 그럼 중과세가 뭐다 표준세율보다 많이 걷는 거죠 이거는 중과세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야 다주택자를 위해서 이해는 뭐다 집이 없는 자가 하나를 취득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있는 없는 자가 하나를 취득했을 때는 이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율을 적용하고 집 하나 있어 또 하나 구입하면 취득세를 중과세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중과세는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 이걸 구분해 그래서 규제지역을 우리는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래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래요 한 장을 일단은 넘겨서 그 앞에는 법조분 너무 복잡한 거야 자 밑에 백페이지를 일단은 정리를 해야 돼 먼저 박스로 자 개인 참고 제일 아래 1주택이다 집 하나야 주택가액에 따라 이렇게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집 하나는 그러나 이제 두 개부터 두 개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이냐 따라서 세율이 달라 그럼 두 개인데 어디 거를 취득한 거야 조정 대상이야 집 하나 있었어 조정 대상 지역구를 취득하면 그거는 8%로 가 아주 높죠 집 하나 있어 조정 지역구를 8억짜리 사는 거야 그럼 8%면 취득세만 얼마야 8 8 64 6400이야 갭 투자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취득세가 수천만이 나와 근데 집 하나인데 비조정 지역을 사는 거야 그럴 때는 뭐다 1에서 3%로 이걸로 간다 집 하나야 조정 지역의 거를 사면 투기권으로 봐서 주택 거래 금액에 따라 8%를 뺏어가고 근데 비규제 비규제 지역을 사는 거야 근데 비규제 지역을 사는 거야 근데 비규제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 김포 파주 천안 비규제 지역이죠 근데 규제 지역으로 또 묶었잖아 왜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투기꾼들이 비조정 지역으로 몰려가는 거야 또 그쪽을 또 규제 지역을 묶어 법이 하도 베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3개야 이제 집이 2개가 있어 하나를 취득했어 어디 거를 조정 대상 지역 거를 취득하면 이제 집이 3개지 2개에서 하나 그럼 12% 뺏어가 12% 10억짜리 사면 1억 2천이 세금이야 12%야 근데 집이 2개인데 비조정 지역 걸 싸면 8%야 그 4개 전체가 4개는 무조건 12%야 지역은 안 따져 자 이렇게 해서 타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거를 구입하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거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표준 세율로 갈 수 있고 무겁게 매기는 중과 세율로 갈 수 있다 그럼 중과 세율은 집이 2개일 때 쓰는 거지 조정 지역 걸 사면 8% 그 집이 3개다 조정 지역 걸 사면 뭐다? 12% 비조정 걸 사면 뭐다? 8% 이거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다 돼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다 무조건 표준 세율 두 개다 어디 걸 사서 두 개가 됐어 조정 지역 그럼 8% 근데 비조정 걸 사면 그대로 1에서 3% 집이 3개다 3개야 어디 걸 샀어 조정 12% 근데 집이 3개인데 비조정 걸 샀어 그럼 몇 프로? 8% 적혀 있잖아 4개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무조건 몇 프로? 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경과 조치가 있어 밑에 이게 경과 조치잖아 지정 지역 및 지정고시일 및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규제 전에 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중과를 안 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가겠다 옛날처럼 항상 규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은 중과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박스 박스 그래서 99페이지에요 99페이지 나왔죠 자 법인은 할 필요 없고 2번 자 아까 정리되어야 된 밑에 2번 99초 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을 취득했다 1세대 2주택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있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외야 집이 2개다 어디 걸 취득했어 조정대상 지역 8% 집이 3개인데 어디 걸 취득한 거라 조정대상 지역 외 8%로 간다 이거지 아까 대야지 하나야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에서 2개 몇 프로? 8% 자 2개인데 하나를 샀어 어디 걸 샀어 조정대상 외 똑같이 8% 그럼 8%를 법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8%를 법조문으로 그래서 두꺼운 글씨 1천분의 40의 세율을 표준세 비율화해서 4%야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그래서 표준세율을 4%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를 합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와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의 취득세 2%야 그럼 2배를 곱하죠 곱해서 더하겠다 그럼 2는 4니까 2배는 몇 프로야 4% 그럼 표준세율이 4%니까 뒤에 4%를 더하면 결국 물취득가에게 8%를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 까만 글씨가 8%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표준세율에 표준세율에 4%의 표준세율을 4% 만든 거야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다 2배는 100분의 200 자 넘어가죠 3번 자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집이 3개야 3개는 몇 프로야 12% 그리고 집이 4개야 집이 4개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12%야 집이 3개인데 어디에 있어 조정대상지역 12% 4개는 지역 안 따져 12%를 법조문으로 만든 게 두꺼운 글씨야 어떻게 만들었어 100분의 40의 4%죠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2번은 뭐다 4배 이게 몇 프로다 12%짜리라는 얘기에요 2사는 8이니까 이렇게 8%에다 4%니까 12% 옆에 딱 적어요 12% 됐어요 12% 그 다음 4번 제1항 또는 쭉 나와있죠 동시에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더 이상 하면 쓰러져요 첫 번째 표준세유를 완벽하게 정리하자 그리고 주택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나 다주택자이냐 또는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8% 또는 12% 이거를 법조문으로 표시를 하려면 먼저 100페이지 박스를 이해해야 돼요 박스를 박스를 이해한 다음에 법조문을 이해하면 할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초반전이에요 앞으로 할게 뒤지게 많다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해서 마무리 딱 하고 가면 100% 합격합니다 자 우지간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